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모텔 황제 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저도 좀 요즘에 코가 좀 맹맹한데요 네 목소리가 조금 별로 안좋습니다 상태가 여러분들 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구요 우리 사업자 여러분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도요 건강하게 12호를 보람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모텔 황제가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충북 청주에 있는 모텔 매매 물건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 뭐 여러분들 뭐 청주 하시면 이제 뭐 기본이죠?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 여러분들 뭐 모텔 황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네 마르고 닳도록 이제 들으셨습니다 물건번호 118 278번 118 278번에 해당되는 물건이구요 충북 청주가요 여러분들 지금 전국 대비 모텔 거래 현황으로 봤을 때요 네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판이 많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텔 황제가 작년부터 청주를 주시하시라 청주를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매가가 전체적으로 한 1, 2억씩은 기본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그래서 작년에 모텔 황제의 말씀을 듣고 청주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사업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아주 쏠쏠한 재미를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보시면은요 청주가 그래서 매물이 일부는 나오는데요 시장가격 이하로 나오는 물건은 거의 좀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는요 해당 물건이 청주 어디에 입지하고 있냐면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에 입지하고 있거든요 인근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입지 조건은 굉장히 뛰어난 물건입니다 여러분들 모텔 황제에게 연락 주시면은요 모텔 황제가 주소 정확하게 상호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해당 입지를 여러분들이 컴퓨터 로드맵으로만 보셔도 모텔 황제가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에 입지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구나 좀 이해가 가실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이게 주식회사인데요 터미널이요 2019년 내년이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년까지 약 2년 동안 2년 동안 공사를 해서요 2021년에 네 중공예정인데요 그 부지에 그 부지에 중공예정입니다 똑같은 부지에 현재 있는 건물을 모두 멸시시키고 이제 신축하는 거죠 신축하는데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주상복합건물 주식회사 청주 고속터미널에서 5천억을 투자해서요 5천억을 투자해서 이미 사용승인 다 받았습니다 5천억을 투자해서 청주니까요 충북도지사에게 사용승인을 받았겠죠 5천억을 투자해서 지하 6층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같은 부지에 이제 신축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청주를 보시면 이쪽에 이제 청주 고속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구요 이쪽에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이제 이쪽 부지가 이제 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인근에 끼고 있는 상가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건 아주 지금 호재를 맞이하고 있다는 건데요 해당 모텔은 여러분들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여기에 아주 인접해 있다 예 이렇게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모텔 매매 인권입니다 여러분들 소유자께서는요 2016년도 2016년도 2년 전에요 3억을 투자하셔서 3억을 투자하셔서 일부 리모델링을 완료한 물건입니다 일부 리모델링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완료하셨어요 따라서 예 따라서 예 지금 예비 매수인께서는요 보험 모텔을 매수하시게 되면 매수하시게 되면 최대로 매가를 한번 조정을 해서요 매가를 조정을 해서 최대 용자 31억 그대로 받으시고 매가에서 조정된 금액만큼 실인수가도 조정이 되겠죠 예 그래서 보험 모텔을 매수하신다면 현재 매출이 얼마 나오고 있죠 7천만원씩 나오고 있죠 7천만원씩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이 리모델링 시점은 아닙니다 또 매수 시점이 부분 일부 리모델링 하는 시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단 7천만원씩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는요 일단은 보험 모텔을 관리만 잘 하셔서 관리만 잘 하셔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보유 기간 동안 매출에 의한 매출에 의한 네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네 이 수익을 여러분들이 모아 모아 모아서 매출이 얼마 떨어질 때 네 5천만원 떨어질 때 5천만원까지 하락할 때 그 시점 그 시점에 네 리모델링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점이 네 리모델링 네 시점이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시점이요 매출 네 5천만원 매출만 가지고 기준을 했을 때요 다른 요건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래서 이 리모델링 시점이 매출이 5천만원이다 그러면 인근의 경쟁 업소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매출이 빨리 떨어지겠죠 네 시간이 짧게 걸릴수록 짧게 걸리면서도 매출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5천만원 되는 시점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고요 예상보다 뒤로 조금 더 시간이 경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특히나 호텔, 모텔은 네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5천만원까지 하락하는 시점에 네 이 시점에 전체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겠죠 전체 리모델링 전체 리모델링을 하셔야 될 시점이고요 연면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910평이고요 객실수가 47개입니다 또 인근에 이렇게 호재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2001년에 2021년에 준공 예정이죠 네 그래서 전체 리모델링은 오테방자가 봤을 때는 1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이하로 투자했다가는 아 인근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아 효용을 극대화 시켜 버리면 투자 가치가 좀 하락할 수가 있으니까요 좀 과감하게 투자할 아 그런 시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 시점을 한번 더 정확하게 유추해 볼까요 고속버스터미널의 2021년 2021년 12월달 앞으로 3년 후네요 예 오늘이 12월 3일입니까 3일이니까 만으로 3년 후죠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이게 정식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오픈한다는 얘기겠죠 네 오픈하자마자 활성화가 됩니까 네 최소한 몇 개월은 흘러 가겠죠 네 그렇다면은 아 모텔항제가 모텔항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시점을 이 시점을 이 시점을 이 시점을 주목할 만한 하다 네 이 시점이 2021년 2021년 12월달을 A 주시하시고요 이 전후 있지 않습니까 네 2021년 2021년 네 12월달 이 시점 전후 매출을 우리가 한번 이때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얼마 5천만 원 네 네 이 시점을 우리가 판단하는게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본 모텔은요 하나의 또 장점이 뭐냐면요 이 청주는 말이죠 네 청주 이 이 인근의 모텔을 보시면요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이 한 100평 정도입니다 거의 일반적인 모텔이 거의 90% 이상이 대지 면적이 100평보다 네 조금 네 조금 더 넓구요 조금 더 네 작습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대지 면적이 그리고 객실수 객실수는요 대부분 네 28개 아니면 많으면 30개 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 이보다 28개보다 객실수가 더 작은 모텔도 많구요 30개 이상 되는 모텔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렇다면 월 매출 월 매출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여러분들 안에 5개 이상이 4,500에서 4,500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 5,700 예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 그럼 매과가 얼마 정도 책증이 될까요 여러분들 매과가 어느 정도 채팅이 될까요? 이 정도 수준이면. 보통 매가가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30억 보다 낮을 수 있겠고요. 약간 높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분포입니다. 평균적인 분포인데요. 해당 모텔하고 비교해 볼까요? 해당 모텔은 거의 200평에 육박하는 모텔입니다. 객실수? 일반적인 객실수가 아니고요. 47개, 47개에 해당되는 객실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월 매출도요. 지금 해당 모텔이 리모델링을 다 된 시점입니다. 이 매출이요. 해당 모텔은 리모델링을 해야 될 모텔이고요. 일부만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의 시설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해당 모텔은요. 그렇지만 해당 모텔이 또 매가는 43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텔 황제에게 연락을 주시면 해당 모텔, 해당 모텔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모텔, A 모텔이라고 해볼까요? A 모텔과 여기에 거래사로 비교가 되는 B 모텔, C 모텔, D 모텔, E 모텔, 기타 동등. 최근에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된 모텔과 대지 면접, 매출, 연면접, 매가, 매출, 객실수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충북 청주에서 모텔을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이 되신다면요.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텔은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